반갑습니다. 슬기수 첩이 아니라 은이뉴스입니다. 저의 전생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라이브 방송도 자주 켜던 유튜버였죠. 하지만 불행히도 모종의 사건과 연관되어서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드디어 전원 유튜버가 되었다는 걸 아마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저의 목소리로 영상을 만들어볼까 했지만 뭐랄까 음... 이제는 은이뉴스의 또박또박 카랑카랑한 발음이 영상 만들 때마다 더 쾌감있게 들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건 조금 채널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예전 전생을 아시는 분들은 종종 예전 영상이 그립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참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쇼트 채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 채널은 시작부터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할 예정이니 예전 느낌이 그리운 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다들 아시죠? 하도 채널을 많이 이사해서 익숙하시겠지만 채널 댓글 고정란에 박혀있는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 좀 눌러주셔야겠습니다. 꾀꼬리 같은 저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면 다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야겠죠? 참고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은희 채널은 거의 대부분 노딱을 받고 있으며 제가 채널을 옮기는 이유는 잦은 신고로 인한 채널 경고 딱지가 누적돼요. 영영 유튜브 활동을 못할 때쯤 옮긴답니다. 전업하는 슬기... 아...가 아니라 전업하는 은희 힘내라고 다들 구독 눌러줘야겠죠? 다들 지금 당장 새 쇼츠 채널을 구독 누르고 영상 끝까지 본 다음 좋아요를 눌러야겠죠? 그럼 오늘 저는 뻔뻔한 한국 여자답게 해줘 해줘! 빽! 난 외치고 가보겠습니다. 새 쇼츠 채널에서 기습 라이브를 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죠. 오늘의 한 줄 요약 주머니 뒤져서 구독, 좋아요 안 누른 거 걸리면 한 대씩 맞을 준비하세요.